윙하뵙 윙하뵙하 저 근데 배낭은 어디갔지? 아이고! 야씨..받았는데? 나와 나 이 크램프스 자식아 배낭을 내놔 근데 자꾸 이게 부메랑이 나를 때리는거야 부메랑이 부메랑을 못잡아가지고 부메랑을 던졌다가 이게 돌아오면 잡아야 되거든요 핑킹킹킹킹 하면서 이게 근데 실제로 부메랑을 던지면 잡는게 이렇게 쉽지는 않죠 자 잡구요 에 으 으 나온다 아 아직 안나왔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나오려나? 됐다 다 왔다 하나 더 하나 더 나올텐데 아.. 아.. 이..이건 왜 훔친거야? 마음대로 음 만들고 점점 저 깃털도 야.. 너무 많다 아이 몰라 뭐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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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쌓이다가 썩으면 썩겠지 뭐 아.. 그걸 그렇게 해볼까요? 강종..강종하고 내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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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다 타다 비오면은 그거 하잖아요 야.. 야..이거 이런게 다 맞는거 아니야? 제대로 우산 안써? 우산을 좀 제대로 써야지 이거 우산을 까딱까딱거리고 있어 까딱까딱거리면은 우산에 이렇게 담았잖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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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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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하.. 하.. 음.. 세이브하구요.. 강정? 강정 하면은 강정? 리얼림 어서오세요 괜찮나? 강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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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해보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뽀글냥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 방법도 어 네 혼자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하는게 어쨌든 좀 더 엄청 빠른 것 같네 아까처럼 내가 아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것 같네요 아이고 왜왜왜 나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여 어제 어쨌든 안나왔어 참 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신기하네 항상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혹시 이게 죽이는 순간 카운팅 되는게 아니라 나올 때 카운팅 되나?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한번 해보죠 한번 더 해보고 고맙고 좀 건설 한 번 더 해보여 좀 더 해보여 이제 S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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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